그다음에 24번입니다. 투표골. 52쪽을 한번 잠깐. 52쪽. 이걸 보면 정말 어처구리가 없는 게 이것이 삼천산동이라고 전주입니다. 전주. 삼천산동인데 10장이 남았습니다. 10장이. 10장이 남았는데 다른 동에서 10장이 모자랬으니까 괜찮답니다. 그래서 불기소 처분합니다. 지금. 말이 안 되는 게 이 동에서 표가 10장이나 남았는데 왜 저 동에서 모자란다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맞다.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아니 투표하면서 10장이 더 나왔는데 다른 동에서 모자란 거 합치니까 10장이 맞더라. 투표함 속에서 투표를 직접 한 사람 숫자보다 10장이 더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럼 범죄가 발생한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해석이 참 이 경찰이 수사가 얼마나 어처구니 않냐면 삼천산동 사정관내 투표에서 선거인서보다 투표수가 10매가 많은 것은 확인되나 전체 표수에서 같은 것으로 확인. 그래서 불송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해석이죠. 정말 참 원래 경찰이야 그런 일들을 오랫동안 해왔으니까 참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자 그럼 53번은 또 청주개표소에서. 네. 청주개표소에서. 이렇게 전국적이라는 거죠. 전국적이. 이게 뭐 어느 한 곳에 대해서 이렇게 범죄가 벌어진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벌어진 것 같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 투표관리관은 도장이 없네요. 찍지도 못하고 집어넣은 거죠. 워낙 급했던 거죠. 급해가지고. 네. 급해가지고 이렇게 1년 번호도 못 대고 투표관리국토장도 못 찍고. 그런데 이게 한 표 아니냐 실수 아니냐 그러는데 빙산의 일각입니다. 빙산의 일각. 얼마나 다급했으면 이렇게. 수십만 표 수백만 표. 그리고 비어제 없이 1번을 찍고 있습니다. 이런 표들은. 참 대단하네. 네. 그러니까 미개표가 이루어진 100만 장 이상 정도 남은 상태에서 그냥 패배 승인을 해버린 것 같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 막판에 지금 유시민 씨가 1% 이렇게 이긴다 이렇게 넌지시 말을 했는데 1%를 더 많이 못 넣은 거죠 사실은. 결국은 저는 유시민 씨가 180석을 이야기했을 때도 결국은 조작을 하는 자들이 귀뜸을 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추정을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조작을 하면 1% 이길 수 있죠. 그러니까 조작하는 자들이 귀뜸을 했고 그다음에 유시민의 입을 통해서 발표가 되게 되면 명분을 확보하는 거죠. 우리가 승리하는 이유를. 그렇게 아마 합동작업이. 유시민이라는 사람도 참 그렇죠. 참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그다음에 이제 사하고에는 또 2장씩 접힌 투표지가 무려 10장이 나왔다고요. 이거는 마구 출토됐다고 봐야 되는 거죠. 이거는 사진을 보시면 거의 출토 수준인데요. 유물 출토 수준인데 같이 접은 표가 마구 쏟아져 나옵니다. 마구 쏟아져 나오거나. 네. 마구 쏟아져 나서 이렇게 58쪽을 보시면요. 58쪽의 사진은 거의 기념비적입니다. 똑같이 한 번 두 번 세 번. 세 번을 접은. 세 번 접었네. 세 번 접은 것이 똑같이 접은 게 나옵니다. 이런 걸 보면 거의 뭐 이런 투표 지를 뭐 이렇게 둘씩 그렇게 1인 2표를 행사하는 것도 아니고요. 1인 2표를 행사하는 것도 아닌데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것 자체가 거의 뭐 유물 출토 수준이죠. 그래서 이것은 상부 대선이 명백한 부정선거 범죄선거라고 지금 진실을 말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투표 용지 색깔이 어떻게 납품을 받을 건데 이렇게 다를 수가 있습니까? 우리나라의 우림 제지라든지 이런 데가 다 세계적인 그런 제재회사들인데. 앞에서 제가 잠시 말씀드렸듯이 중앙선관위가 10마리 토끼를 푼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헷갈리도록 온갖 의혹을 살 수 있는 행위들을 다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투표 용지 색깔이 다른 건 고의적이라는 거죠. 투표 용지가 미색이 있고요. 완전히 하얀색이 있고 이렇게 있는데 여러 투표 용지를 사용해버렸습니다. 사실은 선관위가. 같은 투표 용지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색깔이 다른 용지를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 시민들을 혼란에 빠뜨리려고 아예 작정을 한 것이고요. 저는 이것을 부정선거의 증거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것은 우리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리기 위한 수작이다. 아니. 보시죠. 3구 대선이다. 이렇게 하면 3구 대선에는 국역 용지를 써야 되고 국역 기표 도장을 써야 되고 모든 게 공상품에 정한 법에 정한 그런 국역품을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a지역에서 노란색을 쓰고 b지역에서 미색을 쓰고 c지역에서 흰색을 쓰고 이런 썩어빠진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원래는 정규의 투표 용지를 사용해야 되는데 이 중앙선관위가 아예 우리 시민들을 혼란에 빠뜨리기 위해서 아예 이런 거리를 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아주 색깔이 다르고 재질이 다르고 온갖 종류의 투표지를 다 만들어서 이 부정선거를 입증하지가 어렵게 아주 그러니까 투표 용지를 가지고 대조를 못하게끔 참 사악한 자들이 한 가지의 투표 용지로만 하면 투표 재질만 비교해버리면 그냥 바로 부정선거표가 구분이 되니까 아예 썩어놓으면 못 찾는다는 거죠. 그래서 썩어놓으면 못 찾으니까 아예 수법이 아주 더러운 거죠. 자 그러면 그다음에 이제 이 부분 개표 중단 사유 이 부분도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지금 이것이 아마 창원인가요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 어쨌든 여기 대구입니다. 대구인데 개표 중단이 됐는데요. a라는 사람이 사전투표를 하고 본투표도 했다. 이렇게 해서 민주당이 항의를 했습니다. 민주당이 항의를 하니까 그래서 개표가 중단이 된 거죠. 저렇게. 금줄을 치고요. 그런데 항의가 됐는데 결국은 1인 2표를 행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qr코드를 추적해서 투표자 를 색출했습니다. 투표자를. 그리고 나서 사전투표 qr코드를 찾아서 그것을 무효처리하고요. 하나 를 무효처리했습니다. 결국은 뭐냐면 비밀투표 옵니다. 이미 비밀선거가 붕괴가 되어버렸습니다. 붕괴. 이미 누가 누구 찍었는지 다 알고 있다는 거네요. 세상에. 네. 뭐 다 알고 있는 이런 투표를 했다는 거죠. 이미 공상당 투표가 뭐가 다르죠. 투표자를 색출했다는 것 자체가 정말 의의 없는 거죠. 네. 그런데 이건 또 민주당이 왜 또 항의를 했죠. 저거는 다 꿀리는 게 많은데. 그러니까 참 이게 모순이게요. 지금 뭐냐면 민주당이 항의를 하고 qr코드를 추적해 가지고 a라는 사람을 잡았다는 이야기죠. 네. 표를 하나 무효처리 해버린 거죠. 그럼 a라는 사람이 누구를 찍은 지 이미지 파일이 대두가 되니까 다 안다는 거죠. 이미 표를 찾았으니까 누구를 찍었는지 알고 있는 거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민의 모든 그런 정치성향을 다 아는 거죠. 이번 3구 대선에서는 홍길동이 이재명을 찍었는지 윤석열을 찍었는지 이런 이것은 이미 비밀선거가 붕괴된 아주 그냥 대표적 사례입니다. 이제 그걸 가지고 결국은 빅데이터 를 돌려가지고 결국은 사전선거도 예측을 하고 조작도 얼마 해야 될지 다 알 수 있다는 거죠. 그걸 겪고 지금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우리는 모른다고 했지 않습니까 원래 부여 청량 투표지도 색출 해냈지 않습니까 원래 경주 양남면 제2투표소에서 코로나 확진자 생활보호치료소에서 투표한 그 사람 그때 부여 청량 투표지가 발견되었을 때 그래서 그게 이제 추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을 발뺌하기 위해서 인천연수원 에 선거인 명부를 제공할 때 소팅을 다시 해가지고 우리가 모른다고 이렇게 위변조한 그런 선거인 명부를 제공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거 보니까 뭐 대한민국 국민이 누가 누굴 찍었는지 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알고 있다는 이야기는 이런 나쁜 사람들이 뭐 이렇게 색출도 가능한데 투표 자가 색출도 가능한데 공상당 여러분들 투표하고 뭐가 다른지 난 전혀 구분이 안 돼요 지금 투표 보여주는 거하고 지금 알아서 다 위에서 다 알고 있는 거하고 뭐가 다르냐 이야기죠. 자 그다음에 부평구 선관위 문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부평구 선관위 문제는 뭐 이렇게 한 30만 명이 뭐 이렇게 가세현 채널을 통해서 이렇게 알게 돼가지고 이 문제가 이렇게 논란이 되긴 했는데 저도 잠깐 지켜봤는데 처음에 국민의힘 관계자가 투표함이 들어간 줄 착각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투표함이 이미 들어간 줄 착각하고 또 투표함이 수상하게 행동을 하니까 그분들이 패찰도 없이 이렇게 투표함을 들고 들어오니까 이미 들어간 줄 착각하고 새로운 투표함 그러니까 유형 투표함 미조 투표함이 들어오는 줄 알고 이렇게 대치를 심각하게 했습니다. 실갱이를 했는데 결국은 이 부평구 선관위 문제 이것은 결국은 해프닝으로 끝이 났는데요. 그만큼 우리 시민들이 불신하고 있고. 부정선거. 선관위를 신뢰하지 못한다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그동안 이제 정말 8번 쉐누리당 후보로 이제 오그노 후보가 나오시고 그다음에 공병호 tv 에서도 이제 두 번 정도 인터뷰를 거쳤고 참 어렵게 이제 기타금이라고 그렇게 하죠. 기타금을 이제 3억 정도를 이렇게 모셔서 오늘 참 기타금을 제공하신 분도 오늘 방송을 많이 보실 건데 한 말씀해 주시죠. 고맙다는 말씀을 . 저는 아마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 중에서 아마 최초로 시민후보 저는 자유시민후보라고 그러는데 100% 순수 오리지널 시민들이 이렇게 지지 하고 후원해서 출마한 대통령 후보 고요. 선거운동 이렇게 기간 내내 운동 금액도 최소겠지만 최소로 아마 지출했고요. 아마 다른 14명의 후보 중에 가장 적게 썼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시민들이 그야말로 시민들의 땀과 정성과 눈물을 이렇게 등에 업고 제가 출마를 했었고 그리고 투개표 참관 우리 시민들이 저와 함께 투개표 참관을 하셨 고요. 그래서 이렇게 부정선거 이 부정선거를 저지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시민들이 우리 정직한 시민들이 이렇게 해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하고요. 사실은 저를 위해서 후원하신 것이 아니라 이 나라를 위해서 후원하셨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후원하셨고 그리고 자신이 정직하고자 하는 그 신념을 실천하신 그 자유시민들에 대해서 정말 존경스럽고 감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이제 또 계속 이어가면 당일 투표에서 그 참 많은 분들이 그거를 집결했습니다. 네. 제가 그래서 당일 선거 얼마나 많이 투표하는지 제가 앞에 잠시 나가서 투표했는데요. 69번인데요. 이렇게 길게 줄을 섰습니다. 대단하네. 당일 투표에 분노의 투표줄이었죠. 분노의 투표줄. 표를 지켜야겠다는. 분노의. 당일 투표에. 그러니까 저희가 사전 투표하지 마시고 본 투표 갑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왜냐하면 사전 투표가 계속 부풀려 지니까. 이용당하니까. 그래서 그런데 어쨌든 시민들이 지금 사전 투표 이렇게 많이 나왔다. 이렇게 자꾸 이렇게 언론들이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당일 투표도 아주 긴 줄을 섰습니다. 하루 종일 긴 줄을 섰고요. 분노의 투표줄을 섰다. 그래서 결국은 이 조작을 이기고 결국은 1% 차이로 우리 시민들이 승리했다. 저는 이렇게. 자. 그다음에 이제 인천연수월 선관위는 권호영 변호사님이 말씀을 좀 하셨던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좀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죠. 네. 권호영 변호사님이 제 기호 8번 오근호 후보에게 선거 사전 투표 전날 이렇게 다급하게 영상을 보내셨는데 보니까 인천연수 선거 이번 2022년 대선에 상구대선에서 선거 물품이라고 박스를 열었는데 이미 롤용지를 다 사용한 롤용지를 사용했습니다. 이게 원래 롤용지거든요. 이게 원래 롤용지. 이게 비닐 패킹이 되어 있고요. 화살표도 붙어 있습니다. 사용 못하게. 이미 다 사용한 롤용지. 이미 박스를 살펴보면 전으로 덮여 있는 그 밑에도 보면 전부 사용된 롤 껍데기 입니다. 껍데기. 화장실 다 쓰고 나면 껍데기만 남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한 30 40개씩 보입니다. 그러니까 76번이 이게 정상인데 이게 이렇게 지금 너부려져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미 사전 투표도 하기도 전에 롤용지가 저렇게 다 풀려 다 사용돼 버렸다면 저것만 해도 적어도 만 표가 넘을 텐데 5천에서 만은 될 텐데 저 많은 종이를 그렇다고 화장지도 아니고 예전에 저 어릴 때는 신문지나 이런 걸 갖다가 화장지로 쓸 때는 그냥 쭉 아무 종이나 가지고 가서 화장지로 썼지만 이게밖에 안 됩니다. 사전 투표 전에 열심히 인쇄해 버렸다. 이렇게밖에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확진자 투표에 직접 비밀선거 침해 이 부분도 한번 소개를 해 주시죠. 이것은 3월 5일 일어난 일입니다. 3월 5일 날 일어났는데 진짜 어처구니가 없었죠. 진짜 이거는 도저히 세계 경제 10위에 대한민국이라고 차마 이렇게 말하기가 부끄러울 지경의 선거였죠. 80번 사진을 보면 그냥 플라스틱 바구니 다이소에 가면 파는 그런 플라스틱 바구니를 들고 있습니다. 저게 투표함이라고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 안에 넣으면 도대체가 비밀선거가 되질 않습니다. 이미 다 볼 수 있는데 들고 있고요. 다이소 플라스틱 투표함을 들고 있고 이게 투표함이 된 거네. 다이소가. 네. 하여튼 다이소 알고 몇 천 원짜리 그럼 속구리도 있네요. 82번 보니까. 네. 그리고 얘기는 또 어처구니 없게 속구리에다가 표를 넣으라고 지금 이렇게. 지금 이 국민들은 좌절시키고 강요시키고. 이게 아주 그냥 굴욕적인 투표를 하고 있는 거죠. 굴욕적인 장면이네요. 굴욕 투표입니다. 굴욕 투표. 이거는 아니 이런 대한민국 국민을 신성한 한 표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관위가 아주 신성한 한 표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이런 신성한 한 표를 저런 플라스틱 바구니에 그냥 던져놓고 가라. 그다음 여기는 또 무슨 오픈 더블 박스에다 투표함을 사용했네요. 네. 이거는 이제 박스를 두 개를 이렇게 오픈해놓고 거기에다가 집어넣어라. 개박주듯이 했구나. 네. 이거는 뭐 국민들을 아주 굴욕적인 투표입니다. 굴욕적인 투표인데 이런 투표를 하게 한 거죠. 실제로. 그다음에 또 박스인 박스. 박스 안에 또 박스를 넣어가지고. 네. 이건 또 뭐하는 투표인지는 모르겠지만 박스에 또 박스를 넣어서 이게 뭘 가리려고 하는 건지 모르지만. 그다음에 또 뷰티. 이거는 또 무슨 쇼핑백 종이백에다가 또 표를 확진자 투표를 받았구만요. 네. 이건 종이 가방인데요. 종이 가방인데 하필이면 뷰티풀 데이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날인데 정말 우리 국민을 저렇게 굴욕적으로 저렇게 봉투에 이렇게 아름다운 날이라고 써놓은 저 봉투에다가 넣으면서 얼마나 굴욕적인 날이 되겠습니까 지금. 그다음은 이제 우체국 택배 박스에 또 투표함을 쓴 겁니다. 네. 지금 뭐 예전에 삼립방 박스 가지고 저희가 많이 놀렸는데 이거는 이제 뭐 박스도 이제 종류가 다양합니다. 그냥 우체국 택배 박스에다가 넣어서 이렇게 대충 이렇게 테이프 발라가지고 이렇게 투표함이라고 이렇게 투표함이라고 쓰고 있어요. 그다음은 이거는 장날 병아리 박스 투표함입니까. 제가 어릴 적에 이제 병아리 박스 이렇게. 그렇죠. 병아리 박스를 있죠. 초등학교 앞에 보면 병아리를 파는 아저씨가 병아리가 죽으면 안 되니까 숨구멍을 조그맣게 뚫어둡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병아리들이 삐약삐약삐약삐약하고 난리가 나는 거죠. 지금 딱 그 짝입니다. 이게 조그마한 구멍을 뚫어가지고 저 안에다 표를 집어넣으라고 이렇게 투표함을 만들었는데 제가 어릴 때에 봤던 병아리 박스 병아리 박스로 딱 보인다. 이게 무슨 투표함이냐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네. 자 이제 그러면 그다음에 이제 4.1 사전투표소의 방역문제도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제가 이제 유심하게 살펴봤습니다. 도대체가 저렇게 이 창관인의 숫자와 이 전산상의 투표록에 출력되는 숫자가 갭이 나는데 도대체가 어떻게 집어넣는가 이게 대한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투표소에 침범할 수가 없습니다. 들어가서 안 되죠. 일반인이 들어가는 그 자체가 범죄입니다. 범죄지. 징역 3년의 범죄입니다. 그게 공직선거법 제163조 투표소 침해죄가 되는데요. 투표하려고 하는 선거인과 그리고 창관인 그리고 투표 사무원 외에 폐차를 다 달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그러니까 투표하는 사람 빼고는 다 폐차를 달아내야 되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후보도 못 들어갑니다. 그 어떤 공문도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중앙선관위가 지역선관위가 하는 행태를 유심히 살펴보니까 마구 들어갑니다. 이 사전투표 첫날 그것도 4일 끝나자마자 아주 이렇게 방역을 핑계로 완전히. 마구 들어가고요. 이걸 촬영을 하니까 극구 극구 촬영을. 못하겠고. 방해를 합니다. 이유가 뭔지. 물을 걸어 잠그고. 물을 걸어 잠그고 소독할 일이 없습니다. 물을 열어놓고 소독해야 되는데. 대한민국 선거하니 큰일 났네. 물을 걸어 잠그고 소독을 하고 있다. 그리고 지난 4.15 총선 때도 밤 10시나 돼서 소독. 사전투표소에 밤 10시가 돼서 밤손님도 아니고 소독을 하러 방역복을 완전히 이렇게 완전 방역복을 하고 들어가서 소독하는 장면이 영상으로 지켜있습니다. 이건 아무런 참관이 높고 투표 관리관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방역하는 사람들이 투표함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저는 이런 식으로 사전투표함은 오염되었고 유령투표지는 들어갔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사전투표 개표 중지는 3월 8일 날 화요일 날 행사는 한 번 말씀해 주시죠. 저는 이번 3월 5일 날 실시한 코로나 확진자 투표가 너무나 보통선거 비밀선거 평등선거 다 위반해버렸습니다. 다 위반해버려가지고. 그래서 저는 사전투표는 개표되면 안 된다 해서 두 개의 선거구에 사전투표는 개표되면 안 된다. 개표 중지 가처분을 신청했는데요. 서울행정법원이 기각을 했습니다. 기각한 이유는 본안선거 그러니까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이런 선관위의 개별 행위를 다툴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선거 무효소송으로만 다툴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기각을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 선관위는 무슨 짓을 해도 무슨 짓을 해도 아무런 견제할 수가 없는 거죠. 조선일보가 그 건을 참 잘 다뤘더구먼요. 조선일보의 변호사 아는 법률 전문기자가 그러면 개별 사안도 법원에서 못 다뤄주겠다 하고 그다음에 또 선거가 끝난 후에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대법원은 2년 동안 깔아 뭉개고 그럼 국민들이 선거 재판을 받을 권리가 전혀 없다는 건데 당신들 그렇게 해서 되냐 참 모처럼 그렇게 조선이 그 문제를 다뤘더구먼요.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그다음에 말씀하시죠. 이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은 결국은 선관위를 무소불위에 아주 그냥 개판으로 선거를 해도 그냥 죄송합니다 하고 땡 하는 이런 기관으로 아예 그냥 떠받들어 모신 아주 저는 좀 심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개같은 판결이다. 어떻게든 입법부가 있고 사법부가 있고 행정부 이게 어쨌든 헌법기관이 하지만 행정이지 않습니까 증거도 그러면 사법부가 분명히 잘못한 사전투표 아주 그냥 비밀선거를 아예 침범을 해버리고 1인 2표까지 나눠주는 이런 상황 1 플러스 1 행사를 하는 이런 이 지경에 이르는 상황이면 적어도 법원이 인용을 하더라도 판결을 하더라도 그 내용을 담아서 판결을 했어야 되는데 전혀 그냥 소재기할 그런 그냥 소송 거리가 안 된다 이야기인 거죠. 네. 그래서 아예 소송의 길을 아예 막아버리는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은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냥 선관위가 시키는 대로 해라. 이런 꼴밖에 되지 않는 거죠.